음악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 여러분 오늘 모신 초대석님 그야말로 파워풀한 성량에 섬세한 감정선을 지닌 연기로 많은 오페라 무대 주역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임세경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프라노 임세영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작년에 모시고 싶었는데 네 제가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너무 세계적으로 활동하셔서 지금도 오페라 중이시죠 네 대구에서 나비부인 한국 처음이에요 이번에 첫 곡 23일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께 소프라노 임세경 소개하겠습니다 2004년 마에스트로 리카르도 무띠가 지휘한 오페라 카르멜 수녀의 대화로 데뷔한 임세경은 아르친볼디 극장과 라스칼라 극장에서 수십 편의 오페라를 세계 최고의 지휘자들과 함께 연주했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아레나디 베러나 극장에서 102년 역사상 와 한국인 최초로 오페라 아이다의 아이다 주역으로 출연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드라마티코 소프라노 최초로 비엔나 시차트워퍼 극장에서 오페라 나비부인 주역을 연기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프라노로 해외 무대에서 오페라 아이다를 100회 이상 공연했고 방금 언급하신 오페라 나비부인을 총 200회 이상 공연했으며 많은 오페라 페스티벌에 참여했습니다 최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원캐스트로 11번의 나비부인을 혼자 감당했으며 시드니 신문과 방송에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제11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서 여자 주역상을 수상했고 현재 중앙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정경이 11시 클래식 수요처 대석에서는 소프라노 임세경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이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포에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보니까 11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원캐스트로 11번의 나비부인을 했는데 제11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서 여자 주역상 제 방송 제목이 11시 클래식입니다 11시 클래식 그렇죠, 좋은데요 2004년에 오페라 데뷔를 리카로도 무띠와 함께 했습니까? 네, 리카로도 무띠 카리멜 수녀의 대화 프랑스 오페라 처음 데뷔 스칼라 무대에 데뷔했는데요 그때는 저도 아직 스칼라 아카데미 학생 입장이었고 첫 오디션이었고 제 인생에 단역이었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생생한 느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너무 긴장이 돼서 제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연습하고 일주일 동안 반주자랑 하루 종일 연습하고 갔는데 딱 무띠가 하는 말이 목소리가 너무 벨라보체, 너무 목소리가 좋아서 이거는 노역은이니까 거칠고 음정이 안 맞고 이런 소리를 원하고 무대 뒤에서 큰 소리로 거친 소리를 원하는데 이 친구는 너무 목소리가 좋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를 자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 내일까지 목소리를 거칠게 만들어 오겠다 음정도 없이 그래서 제가 저의 의역을 보고 시켜주셨는데 그 음원이 지금도 판매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웬일이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임생영을 만들어준 드라마틱 소프란을 만들어준 그렇죠 무띠가 좋은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그때 대가들 연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어느 순간 주인공으로 저 무대 가겠다 그래서 까르메 순위대와 주인공 리드왕 역으로 국립오페다에서 2011년에 주인공을 했습니다, 결국 와, 정말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음반에서 보던 리카르드 무띠와 2004년의 스토리 고맙습니다 2015년에는 이탈리아 고대 원형 경기장인 아레나 디 베로나 주역으로 소개됩니다 와, 정말 저는 교수님,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투어 회사 있지 않습니까? 여행 투어 회사 여기에 이름을 말하면 안 돼서 거기에 제가 가이드로 정말요? 우리나라에서 한 2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베로나 극장에 보러 가는 상품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 최초 원조시군요 거기에 주역 가수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102년 만에 한국인 최초 가수 아닙니까? 아이다는 또 메인 룰인데 라이다 역을 처음 하게 된 거죠 오디션으로 되신 거예요? 네, 오디션으로 되신 거예요? 네, 오디션으로 되신 거예요? 네, 오디션으로 되신 거예요? 네, 오디션으로 되신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디션으로 혼자 캐리어 들고 가서 혼자 캐리어 들고? 네 와, 이거를 많은 국민들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운동으로 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잖아요 그러게요 자부심을 느끼는 무대죠 거기는 1만 5천 석 그러니까 되게 큰 극장 2만 석 가까이 되죠 2만 석 가까이 되죠 세계에서 제일 큰 야외 극장이죠 저는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제가 티켓을 맨 뒤에 맨 뒤에 벽을 기댈 수 있는 아, 제 엉덩이 아픈데 앉아있어요 맞아요 시멘트 때문에 엉덩이 아픈 좌석에 저도 몇 번 보러 갔었거든요 학생 때 근데 정말 가수가 콩알만하게 보여요 맞아요, 엄청 커요 그런데 어떻게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야외에서 워낙에 잘 지어있어서요 네 아쿠스틱이 좋은 극장 중에 하나예요 연주하시기에는 어떠셨어요? 힘들었어요 아니, 아쿠스틱이 좋다고 하시면서 1초도 안 돼서 힘들었어요 어떤 부분은 힘들었습니까? 거기는 리허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무대에서 그래서 오페라를 전날까지 다 셋업을 하고 그날 당일 가서 소리를 내봐서 저도 제 소리가 어떻게 날지 모르고 노래에 오페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아이다 했고 2017년에 나비부인이랑 아이다 두 작품 또 했는데 2017년에는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경험을 했었어도 항상 그 무대는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기억이 또 나는데 이게 관중들이 오페라 시작 전에 문에 들어가려고 서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일어나서 지의로 하니까 나부코의 휴부리의 노예들의 합창을 다 같이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고 또 오페라 중에 비가 오니까 갑자기 오페라가 중단이 되니까 그렇죠 우비 장소가 나타나서 거기서 그 즉석에서 와 저는 정말 그 극장에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국민 여러분 아로나디 베로나 극장의 주역 가수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와 너무 행복합니다 오페라 나비부인을 200회 이상 공연했다 이게 가능합니까? 뭐 괜찮아요? 200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150회까지는 세봤는데 그 이후로는 안 세고 있는데요 이제 또 하시니까 152회 정도 되는군요 정정하겠습니다 초초상으로 처음으로 무대 대미는 언제입니까? 2004년도 노바라 극장인데요 이태리 그것도 그냥 오디션 가서 아리아 한 곡 부르니까 해보겠지 않겠냐 캐스팅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아직 서른이 안 된 나이여서 좀 무서웠어요 나비부인은 좀 대가들이 좀 하지 마라 너무 어려운 여기고 목에 리스크도 있고 보컬에 너무 어린 나이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망설였는데 용기를 냈죠 동양사람이고 이런 기회가 다시는 안 올 것 같고 그때쯤이면 시작을 해야 저도 무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비부인은 꼭 해야 되는 동양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욕심을 내서 했죠 아니 제가 우리 수요 초대석 아티스트이자 제가 또 너무나 사랑하는 개인적으로 소프라노 박미자 마리톤 고승일 교수님 두 분이 제가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두 분께 엄청난 사랑을 받으시던데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제가 대한민국을 제일 인정하는 성악가 두 분이시고요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배울 게 많은 멘토로 생각하시는 생각하는 분님들입니다 오늘 잘하면 두 분이 방송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소프라노 임세경이 연주한 곡 듣겠습니다 푸치뇨 페라 나비부인 중에서 나비부인의 아리아 어떤 갯날 소프라노 임세경이 부릅니다 브라보 브라보 부치뇨 페라 나비부인 중에서 나비부인 아리아 어떤 갯날 소프라노 임세경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7138님 대단하신 임세경 교수님의 나비부인 어떤 갯날 정말 아름다워요 보내주셨습니다 김수정님 대단하셔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경희님 와우 무띠 지위로 오페라에 데뷔하셨다니 대단합니다 중앙대 다니고 싶네요 임 교수님 수업 받아보게요 임세경 교수님 벼라나 극장 주의기셨다니 또 대단 멋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중앙대 홍보 많이 되겠는데요 네 중앙대 벌써 임용되신지 4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네 24년 횟수를 오면 그렇네요 와 우리 중앙대학교 제자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네 중앙대 제자들 사랑합니다 조현실님 저는 어김없이 근무 시간에 몰래 정경 11시 클래식을 잘 듣고 있습니다 임세경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근무 시간에도 듣고 대단하신데요 운전 중에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많은 청취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 네 유명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경 11시 클래식 수요 초대석에는 소프라노 임세경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포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들은 나비 부인의 아리아 어떤 갯날은 언제 연주하신 겁니까 이거는 아스팔루스에서 스페인에서 공연한 것 같은데 스페인에서요 네 되게 전통적인 연출이었고 되게 감동스러운 무대였어요 이 모데도 매년도였죠 2015년 16년 좀 됐네요 벌써 7,8년 됐군요 네 조현실님 임세경 교수님 작은 최고인 것 같은데 뿜어내는 성량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나비 부인 보러 대구로 오십시오 갈 것 같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듣는 기분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감동입니다 이렇게 방송 자주 나와주셔야 돼요 교수님 그러시고요 그래야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 오십시오 대구에 수요초대석의 하석배 테너 개명대학교 학장님도 나오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저희 방송 나오고 텐테너 공연이 매진됐다고 저도 보면 또 전화주셨어요 그러셨구나 저희가 전국 방송이고 또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에서 다 듣습니다 정말요 저녁 7시더라고요 캐나다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저녁 식사하시면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임세균 교수님 많이 알아볼 겁니다 이현영님 임세균 교수님 목소리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옷구슬이에요 아 옷구슬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으셨어요? 네 아니 왜 처음 듣습니까? 강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옷구슬도 좋은데요 깨끗한 소리라는 일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공지를 드리면 이 소프라노라고 다 같은 소프라노가 아닙니다 이 콜라토라 레체로 리릭 스핀토 드라마틱이 있는데 오늘 출연한 임세균 교수님은 리릭 스핀토를 넘어서 드라마티코 소프라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정말 귀하게 우리나라에 없는 띠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기서 정경의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세균에게 노래를 부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인데요 노래를 부른다 그냥 제 남야비 있다예요 제 인생이에요 그냥 남야비 있다 제 인생인 것 같아요 노래는 계속 돼야 계속 돼져야 한다 노래는 저는 죽을 때까지 숨 쉴 때까지는 노래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고소영 선생님이 숨이라는 단어를 책도 쓰시고 말씀 잘하시던데 저도 너무 동감해요 피아토 숨이 숨, 술 피아토 노래 테크닉적인 것도 발성을 너무 중요한 점이고 호흡을 알아가는 게 숨이 끊길 때까지 노래하고 싶어요 정말 고소영 교수님 박미자 교수님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정말 그 두 분이 혹시 방송 들으실까 봐 너무 두려운데 나이를 밝히면 안 되지만 두 분도 60대이시잖아요 저희가 저는 학생 때 솔직히 60대 교수님들이 무대에 못 서셨잖아요 그런데 두 분 보면 정말 발성도 좋으시고 전성기이시거든요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성기가 아직 안 오신 것처럼 임세경 형 60대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예고가 아닌 일반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고3 때 노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아까 잠깐 나눴습니다 거의 고2 겨울방학 때쯤에 집이 전주인데 고성희 선생님처럼 옆집 오빠가 성악 연습을 계속 하는 걸 듣고 저건 또 뭘까 되게 호기심을 가져서 비빔밥을 먹으면 노래를 잘합니까? 전주에 성악가들은 많지? 송광수 선생님 김남수 선생님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정록기 선생님 아니 대가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네 전주가 많네요 맞아요 전주 홍보대사까지 중앙대에 있어서 전주가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2 말부터 시작하신 거세요?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 옆집에 오빠가 부르는 걸 보고서 따라한 거예요? 네 너무 노래가 좋아 어릴 때부터 어린이협창단 방송국 어린이협창단 활동을 했어요 KBS 전주 KBS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걸 워낙에 좋아했는데 전공을 할 생각은 되게 늦게 한 것 같아요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네 그래서 이 오빠한테 부탁을 해서 어머님이 그때 돈으로 한 달에 8만 원을 내고 서울에 상경을 해서 이제 레슨을 받기 시작했죠 한 달에 8만 원이요? 네 일회도 아니고? 네 한 달에 8만 원 그 오빠가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서울대 학생들을 모아놓고 레슨을 같이 단체 레슨을 했어요 저를 두고 성악의 단체 레슨이 있습니까?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이제 토이하면서 성악의 레슨을 하는 거예요 저 평생 처음 듣는데요 1대1이 아니라 네 그래서 6개월 레슨 받고 한 달에 입학했어요 이야 정말 혁신적인 레슨인데요 네 학생들도 자기들도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네 의견을 이게 맞지 않을까 서로 그러면서 네 공개하면서 그중에 선택하신 거예요 좋은 것 때문에 네 좋은 걸 선택해서 여러분은 지금 정말 신박한 지금 성악 레슨법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만에 서울대 학생들과 토론 레슨 끝에 한양대를 들어가셨고 지금은 중앙대 교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유학 생활은 어땠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집안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어서 제가 천만 원을 돈을 벌어서 유학을 갔어요 피아노학원 80만 원 월급을 받고 3년 동안 일을 해서 유학이 좀 늦어졌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학연수 6개월을 내니까 얼마 안 남더라고요 돈이 네 그래서 그걸로 버티면서 살기를 시작했죠 처음부터 네 찡합니다 네 레슨 미가 없는 게 가장 속상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오늘 방송에 오실 때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이탈리아 친구분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사생활까지 아니 사생활이 아니라 너무 아니 왜냐하면 음악까지니까 네 좀 이렇게 언급을 해드려야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알레산드로 문돌라라는 테너인데 저희가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된 게 거의 20년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친구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스칼라 아카데미 한국 사람 처음으로 입학을 해서 3년 동안 거의 이제 200만 원 이상 돈을 받고 그래서 이태리 있게 된 거죠 결국은 그런데 저 친구가 저 대신 원소를 써줬어요 저는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스카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저한테 비밀로 원소를 넣어줬어요 몰래 몰래 됐습니까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연인인 거는 밝히지 않았고 그냥 지인이라고 밝혀주셨는데 스스로 밝혀주셨네요 어차피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좀 감동받았습니다 딱 와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지키고 계시는데 지금도 본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오신 김에 또 오페라도 하셨다면서요 네 지금 나비부인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원래 핑키톤 역을 하는데 코믹 역은 이번에 처음 데뷔하는 건데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 대구 오페라하우스에 지금 마스트코트가 돼가지고 여러분 대구에 나비부인 보러 오시면 지금 우리 임세윤 교수님과 더불어 네 고루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동행 원래 고루는 전연적인 일본사람 역할인데 거꾸로 돼가지고요 이태리 직분이 고루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롭습니다 자 이번에 음악 한 곡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4월 27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렸던 국립오페라단 정기공연 오페라 맥베드 공연 실황입니다 베르디오페라 맥베드 중에서 아직도 여기 핏자국이 소프라노 임세경의 노래와 이브 아벨이 지휘하는 경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베르디오페라 맥베드 중에서 아직도 여기 핏자국이 소프라노 임세경의 노래와 이브 아벨이 지휘하는 경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이영하님 임세경 교수님과 정경님 두 분이 온의 같으세요 투샷이 너무 좋아요 임 교수님 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기호 허강하네요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좀 걱정했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무슨 말주변이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재밌게 놀아놓고서는 거짓말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잘하시는데 방송을 자주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약간 소프라노 특집을 해가지고 또 같이 나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박민정 선생님하고 박민정 선생님하고 제가 기획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은수님 임세경 교수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네요 최미정님 존경합니다 임세경 교수님 오늘 난리 났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메시지 중에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 언급하신 노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계기를 만들어준 옆집오빠 옆집오빠 옆집오빠는 지금 근황이 어떻게 되냐 게시판에 올랐는데 근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극장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극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독일 작은 극장이었어요 제가 초반 캐리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인공으로 갔는데 그때 아이다 했던 것 같은데 합창단원으로 있으시더라고요 만났어요? 네 저를 알아보시고 졸업한 지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된 이후에 임세경을 발굴해서 네 너무 뿌듯해하셨어요 월 8만원에 토론 레슨을 만들어준 장본인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분이죠 제 인생에 정말 신기합니다 또 독일에서 만나셨군요 네 독일에서 만났어요 무슨 지금 드라마 같아요 네 오늘 수요철 대석 소프라우노 임세경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4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드라마틱 소프라노로 화려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르지만 또 무대 뒤에 풍경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대 뒤에서 어떤 임세경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격이 저는 성격이 저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털털해요 되게 그렇게 보입니다 네 털털하고 뒤끝 없고 화끈하고 그런 성격도 있는 반면 그래서 무대에서 그런 에너지가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되게 여려요 상처도 잘 받고 아 그러세요? 상처를 받으세요? 누구도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양쪽이 다 O형이긴 한데 A형은 아닌데 약간 A형끼가 있어요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취미는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생각만 많이 하고요 취미가 운동을 하는 생각이군요 그리고 이 말씀 드리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공연 안 할 때 맥주를 좋아해요 그게 왜 안 좋습니까? 목에도 안 좋고 또 젊은 성악까지 들었을 때는 몸 관리 못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스트레스 볼 때 맥주 한잔 할 수도 있죠 맥주 한 잔이 아니고 문제는 제가 지금 어떻게 포장해드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다른 술은 못 하는데 맥주를 워낙에 좋아해서 다이어트를 맨날 실패하곤 하죠 오늘 인터뷰를 해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약간 소녀 같으세요 아까도 저는 그냥 지인이라고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 혼자서 알아서 말씀하셔서 제가 순수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시집 다 간 거 아닙니까? 시집 가야 되는데 시집 아니 아까 음악 나올 때 저한테 요청하시더라고요 자기 시집 다 간 거 같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순수하실 수가 있나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이 엉뚱한 모습조차 우리는 매력으로 사랑할 것 같고요 여러분 무대에서 이런 분이 드라마틱 소프라노로 인상 쓰면서 정말 괴물 같은 소리를 또 내실 거 아닙니까 이 상반된 매력 대단합니다 이름 앞에 최초라는 단골 소식어가 많이 붙는데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갈 때 어떤 기분으로 걸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배로나도 그렇고 배로나도 그렇고 배로나도 그렇고 도쿄 이번에 일본에서도 아니다도 한국 소프라논 처음이었고 처음 타이틀이 많긴 했었어요 그런데 두려움도 있지만 홀가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비교 대상이 없는 게 비교 대상이 없어서 제가 제 첫 무대를 제가 만들면 되는 호흡하고 난 게 컸던 것 같아요 오히려 두 번째 서신 분이 부담이겠네요 첫 번째 임세경이 했으니까 제가 잘했으면 그런데 우리 마이스트라는 좋게 포장하려고 하면 본인이 탈출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이번에는 아리고 보이토 오페라 메티스토 펠레 중에서 어느 날 밤 깊은 바다 속에 소프라노 임세경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아리고 보이토 오페라 메티스토 펠레 중에서 어느 날 밤 깊은 바다 속에 소프라노 임세경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와 정말 언제입니까 이때 2010년도에요 벌써 그럼 13년 14년 전 세상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EBS잖아요 한국교육방송사입니다 교수님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많이 듣습니다 오늘 임세경을 만났기 때문에 임세경을 롤모델로 음악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네요 요즘은 너무 경쟁도 심하고 잘하는 학생들도 너무 많고 국제적인 콩쿨도 벌써 20세 초반에 잘 1등하고 이번에 차이코브에서 한국 바리토니 1등을 했잖아요 퀸 네리 자베스 네 퀸 네리 자베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눈하고 귀하고 뇌하고 이런 게 박식해 줘야 돼요 눈, 귀, 뇌 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결국은 무대 가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컨트롤을 잘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밸런스 네, 밸런스 본인들이 지금 어릴 때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이걸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들 푸시하고 그렇게 연습하는 게 테크닉적으로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중대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부터 좀 기다리고 컨트롤하고 이런 쪽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네, 기다리는 인내와 밸런스에 대해서 조언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179님 브라보 임세균 교수님 아름다운 목소리에 순수한 마음까지 너무나 멋지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교수님의 순수한 마음을 다 캐치한 것 같습니다 최민정님 브라바 대구 공연 검색 완료였습니다 정말 공연장에서 생생하게 듣고 싶네요 네, 너무 좋아요 이번 공연 7138님 어려운 환경에서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실 임세균 교수님 더욱더 존경받는 성악화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김종길님 지금 캐나다 밤 10시 35분입니다 가족들 잠자는 밤 클래식 힐링 중입니다 자주 문자 주시는 분은 벤쿠버라 저녁 7시 때인데 또 같은 캐나다 안에서 이렇게 시간이 다릅니다 와 신기하죠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1시간이 이렇게 금방가요? 시간이 금방 갔어요 네 걱정하셨는데 네, 시간이 금방 갔어요 너무 재미있게 놀다 가시죠?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꼭 듣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프라노 임세경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장수하는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장수하는 성악가? 네, 좋은 발성으로 계속 발전해서 아까 60대 얘기하셨지만 더 욕심을 내서 네 70대, 80대까지 70대까지 80대까지 네, 노래하는 성악가 그 마르타 아레리츠가 거의 85 네 백발의 피아니스트잖아요 저는 볼 때마다 감동이 돼서 네, 맞아요 근데 약간 그 모습과 로포리즈라는 테너 이태리 테너도 99세까지 1트로바토를 부르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트로바토를 불렀어요? 디코일라 빼라를 99세 어우, 소름도다 네 99세요? 하이시가 그때까지도 짱짱하게 나시더라고요 아, 그걸 질 수 없죠 그럼 윤석열이 100세까지 가는 겁니까? 하하하하 80살 정도로 80살? 아, 예 20살 물러나셨습니다 네 꿈입니다 아,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위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제해주셔서 다음에 또 더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아주 유쾌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응원할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공연 있을 때마다 저한테 알려주셔야 네 제가 이렇게 자랑하고 홍보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초대석 아티스트는 제가 끝까지 챙깁니다 네,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에서는 소프라노 임세경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